대전시가 2019 일자리 종합박람회 및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박람회는 취업과 창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같은 장소에서 개최했으며 대전지역 중소기업 84개의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 만여 명의 구직자들이 방문했습니다. 현장에는 참가하지 못한 160여개 업체에 대한 채용정부도 게시판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이번 박람회는 가상 증강현실체험, 인공지능 모의 면접 등 4차 산업기업체험, 홍보관 및 취업체험관을 통해 미취업자들의 취업을 위한 기회의장이 마련됐습니다. 또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편의를 위한 일자리통합상담존, 전역군인 취창업지원부스, 이력서 사진촬영, 헤어메이크업 등의 이벤트도 개최됐습니다.